금도끼님 오늘 소가리 다섯 마리만 잡아서 방류하게 좀 저 좀 주세요 제가 인증해서 드릴게요 그 거기 뭐지? 저수지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빼요 그러니까 물 안 빼면은 산란해서 알을 나도 알이 말라 죽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몇 번 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방생을 좀 해보려고요 거기다가 저도 집에다가 키우면 더 예쁘겠지만 집에 키우는 것보다는 걔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잘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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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준치요 준치 아 준치 저것은 이름하여 강갈치죠 강갈치 준치치곤 사이즈 작다 저 한 손으로는 캠코더 들고 한 손으로는 사진 찍고 참 어렵습니다 어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좋으실까요? 제이티 피네스? 네 소치앤? 소치앤 저도 그거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한번 써보고 그 사용 후기를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필루 공격소 안에다가 제대로 사용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인증샵까지 어 소치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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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?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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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 진짜 뭘까요 쏘가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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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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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쏘가리 맞아 쏘가리 맞아 호오오오오오 멋지다 멋지다 호오오 잘 가지고 와주세요 하나 rah 힘들어도 와주세요 와 네 들고 오세요 또 저희는 카메라맨이 거말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찐거죠? 네 괜히 93 키워나가는건 아니에요 키가 193 되야되는데 자 일단 쪼가리를 사진을 찍고 캠코더로 아론코베네님 키가 193이면 자기라는데요? 우와 사이즈 좋다 좋다 이쁘다 이쁘다 자 일단 마스크 살짝만 내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야죠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코디 들어갈거야 코디? 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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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단을 찍기가 있어야 돼 좀 있다가 잠깐만 지금 없구나 어? 삼켰어요? 플라이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쏘가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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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이렇게 먹은거야 우와 자 제가 마스크 벗겨드릴게요 벗어보세요 진짜로 잘생겼는데 왜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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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참 이 친근한 어우 비린내 어우 비린내 어우 비린내 얘 비린내 좋아야 그래도 어우 좋아 자 뺐구요 자 일단은 옆에 피가 많이 일단 그쪽으로 돌려놓고 보여주세요 아 그 말 반대로 해 하시구요 자 일단은 볼까요? 짜잔 짜잔 그만큼 떨어져서 인터뷰 좀 해볼게요 네 수술 성공했구요 자 이거 잘 못하는데 자 낚실때 뭐 사용하셨나요? 소치 앤 울트라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60이죠? 예 오늘 그 계속 사용하고 계셨는데 2시간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한마디 잡으셨어요 예예 음 사용소감 뭐 장단점 뭐 이런것 좀 설명해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좀 더 사용해봐야 좀 자세한건 알겠는데요 지금 봤을때는 초리는 울트라 라이트 식으로 나오고 예 허리힘은 라이트 때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웜낚시하기는 딱인것 같아요 웜낚시 딱이다 예 지금 어떤 채비를 잡으신거죠? 웜채비를 웜채비 지그웨드에 8분의 1온스 8분의 1온스 지그웨드에 웜채비를 잡으셨구요 그리고 602 UL 소치 엠로드를 잡으셨어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지금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 10분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잡으면 피해갈 수 없어요 본인 소개 잘생겼다 잘생겼다 빨리 지금 평에 살고 있고요 소가리 낚시는 한 3년 후반 정도 3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나이까지 해야 되는 가게 소개해 주세요 홍보해도 돼요 진평군에 있는 장군 퓨전 포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방송에 필요한 건 물이었어 물? 마시는 물 그렇죠 목말라요 달달한 음료수를 한 10개씩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목이 아주 말라요 조항이 어떠시냐고요 아 쏘가리 한마리 나오고요 강준치 한마리 나오고 끄리 한마리 나왔습니다 저희 결론은 저희 팀은 아직 꽝을 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대신 저는 꽝 치고 있습니다 강준치라도 잡고 싶어요 사실 그 자리 그 자리 피딩한다 피디 어 진짜 피딩하네요 저기가 포인트인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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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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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몸개그를 하시네요 몸개그를 아아 나 어떡하지 그냥 가야죠 아직도 아니고 나 이따 밤에 아아 못 본거 사야되나 대박 영상 터졌어요 다 보셨나봐요 다 못 본 걸 왜 해주세요 입수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입수 아 뭐 방송할때마다 입수를 해요 아아 아 낚시하지 말아야지 아 아아 진짜 무서워요 제가 등치는 이래도 뭐 이렇게 조그만게 정말 실크렁이요 벌레 뱀 차라리 호랑이가 덤비는건 안 무서워도 그거는 무서워요 도망 안가죠 숲을 우거진대 그렇죠 유혈목 진짜 무섭긴해요 유혈목이 뭐죠 살모사 아니 유혈목이 조그만한 물뱀 아 물뱀 아 아 그 독이 있다는 아 좋아 아싸 하지만 배 속아리는 아니에요 뭐가 잡히긴 잡혔네요 어휴 뭐야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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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에요 아이고 소치엔 힘새 좋네요 맥이 맞죠 맥이 맞죠 오늘 각종 5종 다 나오네요 각종 5종이 다 나와요 전 원래 멀티프란 남자에요 예 배스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와우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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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개구리 박느니에 나온 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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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퉁퉁하다 예 어우 잠깐만요 어 이쪽으로 한번 가실래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혼자 아니 아니 그게 뭐냐면 역광이 와가지고 네 그래요 사진도 좀 이따 찍어주시고요 예 예 예 예 그아 그아 아까 이정관 씨들 해줄게 됐나요 예예 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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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자료님과 아류 같네요 그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슬라이더 글러블로 잡았어요 슬라이더 글러브 오우 슬라이더 네 예 이뻐요 이뻐 워오오 몸매가 작아 사진 한 장 찍고 맥이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집 분이십니다 쏘가리를 잡으셔가지고 인증샷 찍으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예 이기열입니다 아 어떻게 잡으셨어요? 웜화로 잡았죠 아 웜이요 그렇죠 웜 잡으셨죠 아 네 제가 너무 어설픈 질문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드 힘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쇼 요요요요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몽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로드밖에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음편 수요일 오후 2시에 보성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편은 수요일 보성강편입니다 오후 2시 투비컨티뉴 이만 안녕히 계십쇼 길누니 아니 길누님이 아니라 몽님 빠이빠이